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 방송시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HLB 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HLB 보시면은 최근에 제가 보시면은 고점을 다 찍었는데 38,000원 되네요. 고점을 테스트 한 번 했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테스트하고 좀 내려왔는데요. 추세적으로 현재는 상승 추세 유지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체가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되겠는데요. 수급상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120만주를 팔았죠. 기관이 30만주를 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핸들링하는 외국인이 팔고 있다. 그러면 주가는 오를 수가 없겠죠. 기관이 오르는데 사는데 주로 금투하고 투신이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38,000원. 38,000원의 돌파를 테스트해 볼 건데 오늘 좀 안좋은 내용이 또 나오겠죠. 그다음 저항대는 38,000원 다음은 43,000원 되겠습니다. 38,000원, 43,000원이고 지지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34,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34,000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오늘 현재 방송을 제작하는 날짜가 6월 7일이거든요. 그런데 6월 8일 날 BW가 상장이 됩니다. 좀 그런 상황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이슈로 말씀드리면은 자회사인 엘레바가 아스코에서 리보세라닙 판매 준비를 번격화한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 성공 후 리보세라닙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며 판매 준비를 번격화하고 있다. 세계 최대 암학회인 아스코라는 건 미국 암학회죠. 아스코라는 건 미국 암학회죠. 아스코가 지난 2일부터 미국 시카고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HLB의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도 대형 부스를 마련해 전문의와 다국적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리보세라닙의 높은 효능과 경쟁력을 설명하는 한편 선낭암 이상 관련 업데이트된 결과도 발표된다. 이런 내용은 있긴 한데 아스코에서 발표가 이미 됐고 이 이슈는 어느 정도 다 이미 반영이 돼가지고 내려온 상태죠. 좀 지저분하면 좀 지워볼까요? 지워보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좀 많이 떨어졌죠. 추세선만 딱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아직 추세선은 상승추세선 안에 그 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상황이고요. 자 신용비율이 0.5% 굉장히 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신용비율 낮은 건 좋은데요. 대차거래 상황 보시겠습니다. 대차거래는 전반적으로 지금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거래 동안 대차거래 증가했다가 다시 최근 이틀 동안은 대차거래가 감소를 했습니다. 증가하고 감소를 하고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 사항을 보시면 되는데 공매도는 10%가 중요하다겠죠. 하루 매매량의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 이상이 몇일인가 볼까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전반적으로 물론 10위를 기준으로 보긴 하는데 그래도 아주 공매도에 적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 어느 정도 공매도의 공격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BW로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지금 상승 추세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 제일 중요하겠죠? 기본적 분석 보시겠습니다. HLB 최대주주가 9.75% 이 방송 때 계속 말씀드리죠? 대형주는 20% 이상 최대주주는 30% 이상이 되야만이 책임경영을 한다 했는데 최대주주가 9.75%, 10%가 안됩니다. 이게 좀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본인이 지분을 예를 들면 40%, 50%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는 살려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최대주주 지분율이 9.75%면 여차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여차하면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빠져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시면은요. HLB와 아까 말씀드렸죠? 엘라바 이거는 다양한 식약 개발 및 임상경영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의약품 전문회사이다. 동사의 HLB 복합소대 부문은 선박, 구명정, 특수선박, GRP 파이프 및 조선기자를 생산하는 사업부에 해당한다. 이상하죠? HLB 우리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업종이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바이오주인데 바이오주로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뭐가 나오죠? 선박 구명정, 특수선박, GRP 파이프, 조선기자재 이걸로 지금 매출이 나온다는 거죠. 본업이 본업이 이쪽이고 지금 제약, 바이오 쪽은 지금 막 연구만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상하죠? 원래 되면 여기다 막 그 임상에 어떤 어떤 게 들어가 있고 막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런 게 있어요. 선박 구명정, 특수선박, GRP 파이프 및 조선기자재 이 제약, 바이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업종이잖아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300억 원대 다시 500억 원대 그리고 600억 원대 작년에 1700억 원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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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적자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단기순이익도 당연히 적자 진행 중이죠.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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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부채비율은 어떻게 했습니까? 38% 부채비율은 38% 낮네요. 유보율은 1000% 그렇지만은 계속 까먹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는 이 유보율이 점점 줄어들겠죠. 당연히 당연히 단기순이 적자이기 때문에 EPS는 안 나오고 BPS만 5280원이다. BPS 상황을 볼까요? 5280원이면 57에 35 PBR 7배입니다. PER 7배가 아니라 PBR 7배입니다. 북배류로 7배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북배류로 한 배 될까요? 그런데 HLV는 북배류로 7배다. 상당히 비싸죠. PER 7배라면 모를까? PBR 7배라면 상당히 비싸잖아요. 기업 개요가 오늘 되게 중요한 이 종목에서는 기업 개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무슨 일을 하느냐? 보시면은 바이오 의료기기 사업 그다음에 HLV 엔지니어링 사업 이렇게 되어있긴 하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본금 변동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자본금 변동 내용 자본금 변동 내용을 보는 이유가 뭐라겠죠? C이나 BW 같은 유상증자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도 나올지 안 나올지 확인한다는 거겠죠? 자 올해 2023년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했죠? 그 다음에 더시 2022년에 유상증자 또 했고요. 올해 2023년도입니다. 자 BW를 발행했고 다시 올해 BW 발행 또 올해 바로 BW 발행 주식배정을 했네요. 그리고 다시 또 BW 발행 또 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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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오늘 이제 제작 그 이제 유튜브를 지금 찍고 있는 날이 6월 7일이거든요. 6월 8일 내일입니다. 내일 내일 BW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내일 또 조가는 조정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걸 A주시해야 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아쉽죠? 이게 좀 실적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재미있을 텐데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유상증을 하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연구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BW를 내일 상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HLB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유튜브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